아이차, 희연아, 배고파. 언제 요리 끝나? 아, 됐어. 이제 아까 뿌이뿌게 끓인 소스에 내가 기름기를 뺀 옥수수를 넣고 소스가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약한 물에 조려줘야 해. 그러니까 꾸연, 그러면 기다려. 알았지? 요호! 알았어. 꾸연은 기다릴 거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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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될 끝까지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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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다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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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 기다려봐. 아, 고구마탕 완성! 우와, 달콤한 냄새가 참을 수가 없다. 꼬야, 그 전에 나를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응, 그래, 꼬야. 히히, 뽀글이 알았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래, 그래. 맛있게 널 먹거라. 나를 먼저 가봐봐.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음,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옥수수 맛은 달콤하고 손을 깨우니까 옥수수가 입안에서 팍팍 파지는 것이 아주 재밌어요. 희은아, 맛있는 게 아니고 재밌어? 맛있는데 난 재미있다고 여기다 쌍콤까지 씹혀서 더 고소해요. 우와, 맛있겠다. 그런데 이렇게나 맛있는 옥수수 맛다. 우리 몸엔 어떻게 좋은지? 저리 학생님 부탁합니다. 저기, 희은아. 나 먼저 주고 하면 안 될까? 응, 안 돼. 히히, 부탁합니다. 희은아. 히히히히. 요리퐁, 조리퐁, 퐁퐁퐁퐁. 안녕하세요, 요리 요술사예요. 오늘의 요리 재료인 옥수수는요. 단백질, 당질, 비타민 등의 성분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에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칼로리도 낮지만 배를 차게 하는 느낌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옥수수 맛도 골고루 만들어 먹어보세요. 퐁퐁퐁. 맛있겠다. 그런데 포함은 왜 이렇게 안 온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다. 왜 이렇게 안 온 거야? 이것만 더 먹어야겠다. 응. 맛있다. 친구들, 그리고 소민아. 오늘 옥수수 맡아. 집에서 만들어 먹어. 진짜 맛있어. 나도 완전 좋았다. 아이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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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오늘 나 이거 다 옥수수 맛탕 만들려고 도와줄 거지? 전 찹쌀가루예요. 제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세요. 쨘!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다음 주 요리는 와플 찹쌀떡이랍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맘 맘 맘 맘 옥수수 맘 맘 달콤한 세계로 떠나볼까요? 물에 옥수수알 잘게 썬 피망 썬 피망 달콤하고 검은 깨와 밀가루 밀가루 달걀 흰자 소금 넣고 섞어서 섞어서 옥수수 반죽을 완성해 완성해 이제 팬에 기름 넣어 달구고 달구고 옥수수 반죽도 심술에 넣어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세요 찌글찌글 맛있게 이제 팬에 물 설탕 올리고 땅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 포글 포글 생엔 옥수수 반죽을 낳고 쩌려야 쩌려 누가 거의 다 졸을 때까지 오예 오예 옥수수 맛탕 달콤한 그 맛에 빠져빠져 자꾸 먹고 싶어 옥수수 맛탕 매력적인 그 맛을 옥수수 맛탕 달콤한 그 맛에 빠져빠져 빠져빠져 자꾸 먹고 싶어 옥수수 맛탕 해 매력적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 요 요 혼자 graduating 모전 1 3 감사합니다.